창업 스마트 스토어로 해야 하는 이유. 이 주제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창업은 결국 판매하는 것이고요.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창업이라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창업이 완성될 수가 없고요. 그걸 창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큰 뜻이 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창업은 일단은 파는 것 또는 투자를 받아서 언젠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지식정보든 제품이든 다른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든 그것을 유통을 하든 결국엔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무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창업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냐면요. 결국 판매하는 창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쇼핑몰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판매하는 채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 스토어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소셜 커머스라든지 오픈마켓을 보게 되면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요. 저는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을 통해서 소비자에게로 제품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틀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지금 구조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해피한 구조인가 보면 일단 소셜 커머스는 계속 적자예요. 오픈마켓들도 지금 영 시원찮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현재는 생산자들도 힘들고 소셜 커머스들도 힘들어요. 소비자들만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고 하죠.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 보시죠. 이 만 원의 제품이 소셜 커머스라든지 오픈마켓의 12에서 15%의 수수료를 저희는 한마디로 떼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소셜 커머스나 11번가에 제품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판매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홍보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저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채널에 들어가서 저희 제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커머스라든지 오픈마켓이 우리 제품을 판매해 주진 않습니다. 결국 생산자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거기는 그냥 저희가 마케팅한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사가는 그런 마켓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쇼핑몰이나 B2C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바로 제품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15%에서 12%를 수수료 손실 없이 저희 회사는 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제품을 하나 팔아서 20% 마진 남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 원짜리 팔아서 2천 원 남기기가 힘든 생산자 입장에서 2천 원도 남기기 힘든데 지금 현재 소셜 커머스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오픈마켓에서는 12에서 15%의 수수료를 그냥 떼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의 온라인 샵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해피한 그리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한 1%, 2%밖에 떼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전개가 될까?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걸 소셜 커머스라든지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어 판매해서 판매하는 거죠. 왜? 수수료가 안 빠져나가니까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검색 엔진이 네이버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구글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가 만들어낸 플랫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올려놓고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놓으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아주 잘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양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찾아내는 방법 그 제품을 가지고 온 다음에 아주 적정 마진을 붙여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게 되면 자동 노출이 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싸움이 될 거예요. 아마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매출에 목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힘도 빠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채널로 이제 스토어팜을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